자 모여주시고요 자 모여주시고요 저희가 공모의 만대는 벌써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7년을 또 앞두고 가르치고 그러겠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요즘에 홍대가 홍코리 아이고 목이 메이나 말이 안 나오죠? 목요일날 홍대에서 정말 항상 보시죠 가차차 하면 가차차 뿐 아니라 여러가지 즐거움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차차차 한번 호흡 보시죠 저는 마이크 때문에 안 가요 그럼 1 자 아 여기로 아 여기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둘 둘 셋 셋 너로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